대한예술회장로의 통합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사이비성 여부 여부 연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대신총회 의견을 반영해 서울 서울동 경북노회가 심의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사이비성 여부 연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속한 예장대신총회는 지난해 9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도회시하지 않고 면밀한 실사와 연구를 거쳐 한국교회에 밝힐 것이라며 총회의 자체적인 조사와 입장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대위는 토론 끝에 소속 교단인 예장대신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심의를 요청한 노회에는 대신총회의 의견을 보내기로 했습니다.